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스키투어 아놀드입니다. 네, 오늘은 2023년 11월 5일이고요. 지금 오후 4시 지나고 있어요. 이곳은요, 윌리일리 파크 곤돌아 내리는 정상이에요. 여기다 데크를 만들어 놨네요. 사진도 찍고 할 수 있게 여기가 C1, 저 아래가 C1, C2 빠지는 곳이고 저기 C3, C4, C5 가는 곳, 갈림길이에요. 올라오면서 보니까 지금 펜스 작업을 하고 있어요. 줄 다시 싹 치고 있고 나중에 좀 지나면 펜스 작업을 마무리해가지고 시즌 시작할 준비를 하는 거죠. 에코 쪽도 펜스 작업을 하는 거 보니까 올해는 에코 쪽에 작업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? 혹시 몇 개 열지 않을까? 하는 기대를 좀 해보네요. 아, 뭐 아시다시피 이쪽에 눈이 있나 봐서 봤는데 아직 제설은 전혀 안 들어갔고요. 눈 하나도 없고요. 그냥 가을, 깊은 가을. 그런데 아직까지 단풍도 그렇게 이쁘게 들지 않아가지고 아, 뭐 그래요. 사실은 여기 조금 돌고 넘어가가지고 화이트 크로라고 맥주집 있어요. 지난번에 봤던데 거기 가서 맥주 한 잔 하려고 그래서 왔어요. 아, 올 시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이제 기대가 큰데요. 영동고속도로를 타면은 스키장 가는 느낌이어가지고요.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 이제 개장하니까요. 여러분들 이제 개장하면은 윌리윌리, 올해는 뭐 X5 윌리윌리하고도 강천도 갈 수 있고 하니까 많은 곳에서 자주 만나 뵙도록 해요. 그럼 개장을 하면은 또 슬로프 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